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구성이 됐다면 어제는 또 이재명의 국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년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패한 다음에 보통은 한 1년 정도 외국 나와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던가 이제까지 정치 문법이 그려왔는데 바로 6월 1일 송영길이 상납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고요. 또 그해 8월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또 당 대표직 지위까지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선 캠페인 때 이낙연을 꺾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에 이재명이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 한마디로 했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게 빈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곡차곡 이루어져 갔는데 당원당규 어제도 인기조항 바꿨지만 그때부터 이제 만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면 당직은 못 맞고 되는 거 그 조항부터 이제 고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이재명 1인의 방탄을 위한 방탄당으로 이재명당으로 만들었는데 어제는 이제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그거를 이제 결산을 하는 그런 날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의 하수인 아닙니까. 이재명의 하수인이죠. 이재명이 어제 버튼 누른 거예요. 버튼 눌러갖고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부터 주르르 다 한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이재명의 방탄 뭐 하자. 그다음에 그 법사위는 이제 정청례가 됐는데 이게 법사위가 앞으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개인 로우폼이 될 것 같아요. 자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지금 정청례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곱 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좀 화를 누그러뜨리면 줄 때 받기 바란다. 거의 뭐 조롱조롱 아주 이야기를 했네요. 일곱 개를 드릴 테니 가져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번 주 내에 처리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 구성되는 법사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은 정청례입니다. 그리고 간사는요. 김승원입니다. 김승원이 누구냐면 판사 출신인데요. 여러분 뭐 GSGG라고 그러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GSGG 이렇게 했던 김승원의 간사입니다. 자 김용민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는 김용민. 박균택 박균택 고검장 출신이죠. 이재명의 변호사입니다. 박균택 그 다음 이건태 여기도 또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뭐 두말할 라이피 없죠. 서용교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그리고 비교수단체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멤버예요.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서용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정말 이번 국회가 낳은 아주 워시스트한 인물들만 아주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인물들 모아놨을까요. 이게 뭐 상임위고 나발위고 필요 없다. 무조건 하여튼 여기서 검찰과 법원 을 갖다 조져라. 조져서 이재명을 살려내라. 이 특명을 받고 결국 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앞잡이들이 여기를 법사회를 접수해가지고요. 지금 정청내가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지금 공언한 게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실패한 거를 이번에는 다시 시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호 법안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것을 하는데 거기다 뭐를 끼워넣기를 할 것이냐. 이화영 특검을 끼워넣기를 하는 거죠. 이화영 특검. 6월.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아니죠.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성윤이 대표발의한 법 있잖아요. 맞아요. 술자리 조작 회의로 뭐 했다. 그런 걸 끼워넣어가지고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숙려기간이 최소 20일은 지나야지. 암만 자기들이 거대 의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국회법에 따른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이걸 아마 다음 달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화영 특검법 이라든가 이런 걸 다 끼워넣어 가지고 이거 처리하려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제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원들이 각각 역할 분담 해갖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어떻게 칠 것인가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겠죠. 더군다나 이화영 특검법안은 내용을 보면요. 플리비아가이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형법상 허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또 허용하겠어요. 그다음에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판사를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플리비아가이닝도 허용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뻔히 검찰 출신인데 참 이런 어떤 형법 구조와 맞지 않는 법을 일단 만들어놨고 더군다나 지금 이 법을 하기 위한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술을 저 이화영이 술 마셨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도 술을 안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회유가 있는 증거가 있나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법사위에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 뭐 참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인물들이 그 조금 그 격한 언어가 나올 내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그런 인물들을 배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이유는 지난 금요일 판결이 이재명한테는 엄청난 충격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일반적인 부패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왜냐 북한에 현금을 800만 달러를 줬다는 거 이거는 정말 거의 여적제에 비슷할 정도로 정말 이 자금이 800만 달러가 북한에 가서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지금 내려오는 풍선 미사일 핵무기 전부 다 사실은 사실상 이런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거를 본인의 방북 비용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거는요 거의 내란 외환의 죄입니다. 거의 거기에 준하죠. 거기에 준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엔 제재 유엔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대북 제재를 국제적인 결의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외교활동이 가능하겠어요. 자유진영의 정상들하고 정상적인 이게 외교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하고는 이게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좀 요새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한 거는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화영이 800만 달러 100억 원 그게 이제 오물풍선 오물풍선으로 날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아마 판결 이후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경해졌어요. 그거는 결국은 이게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 이 진술이나 이런 걸로 보면 본인들도 뭐 법조인들이니까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1심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지금 이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지금 판결문을 구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 법원행정처가 지금 이 판결문을 비공개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국정원 비밀문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2극기밀이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 판결문을 저는 공개 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즉시가 되어 있다고요. 어떤 과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물론 저는 공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결국은 돈을 보냈다는 게 만약에 되면 지금 사실은 이거는 대선 후보가 되는 아주 심각한 결격사예요. 즉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을 어견이 돼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 이거를 지금 과연 이 혐의가 유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 1심이라도 유죄가 인정이 되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수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취임 선수 때. 그런데 저 북한 저 집단에게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자기 대통령 되고 싶어서 평행 가서 생쇼 한 번 하려고 그렇게 갖다 준 사람은 어떻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어제 국회 구성이나 지금 이 법사위 구성을 보면 정말 이제 민주당은 거의 뼈를 벗고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뭐 이거 가릴 거 없다. 지금 어제 판결 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자 그래서 법사위에 완전 지금 초강경 멤버들 넣는데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보시면서 뭐라고 느끼실까요? 지난 정말 여러분 아마 생각 최강욱 김남국 이런 게 있었던 지금 그 법사위가 한동훈 장관에게 판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판판이 깨졌죠. 그런데 이번 국회 이런 멤버들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에 보면 서영교나 이런 애들은 장경태 법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사 법무부 장관이 좀 정말 한동훈 위원장 같은 제대로 대응한다면 정말 재미있는 모습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 80%만 되는.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이 어떤. 박 장관이죠. 네. 박 장관이 어떤 스타일인지 저에게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뭐 오히려 법사위가 참 묘하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상임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판사들을 선출제를 하자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신진우 부장 판사 이게 내리니까 지금 박찬대가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본인이 올렸어요. 판사 선출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법외국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지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게 아니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해놓았다고 이제 아예 판사를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미국처럼 투표해서 뽑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미국은요. 그 판사 제도라는 게 굉장히 이제 서부 개척 시대나 등등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사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도의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거로 뽑자? 선출제로 하자? 이거는 정말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 원칙을 다 허물어 들으자.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법외국제는 이미 이제 몇 번 나와서 저희 어벤져스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저 판사선출제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서는 검사장도 직접 선거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검사장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격이 있는 법률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기 미국의 모든 주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뭐 저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저게 말이 되냐고요. 과거에 제가 보면 이제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사장 직선제 이런 논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사장 직선제. 그건데 이제 선출하면 누가 선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법원장 김명수가 했던 게 법원장 추천제잖아요. 그거 비슷한 건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예 이제 판사들을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선출하게 만들겠다. 이게 결국 개딸들이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인기가 있는 어떤 특정 직위 있지 않습니까 뭐 검사장이면 검사장 그 지역의 뭐 재판장이면 저기 저 법원장이면 법원장 이런 건 그럴 수가 있는데 판사라는 게 어떤 특정 사건에 이 재판을 누가 맡을지 그거를 이렇게 다 뭐 선거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그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독주를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누군가요 김영진이라고 수원의 7인의 멤버이지 않습니까 김영진이가 이런 이야기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마 영리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원래 김영진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 후배입니다. 중앙대 후배인데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처음에 선거에 나올 때 나오지 말라고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갈라지기 시작했다고요. 대선 떨어지고 계양을 먹으러 갔을 때. 네. 계양을 먹으러 갔을 때 김영진이 사실 2017년 그때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부터 이재명 옆에서 그 저기를 보좌 역할을 했었는데 또 중앙대 후배의 자기 지역구가 또 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3구 대선 패하고 나서 계양을 먹으러 갔을 때 그건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간 거고 그때부터 좀 사이가 약간 좀 소환해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진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인가요. 그렇죠. 왜 개인적으로 친한데 개인적으로 대화해보고 설득하지 해보지 않았느냐. 이미 그럴 단계는 지나갔다. 지나갔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통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말고는 남은 수단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들이 아마 겉으로는 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동안 무슨 뭐 혁신위원회라고 띄워서 다 개혁 조치했는데 그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렸고 하루아침에.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등이 다음 지금 지방선거까지 공천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음 아마 대선 후보 경선도 결국 뭐 이재명 그냥 찬반 투표 아마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추대로 갈 것 같은데. 그것도 거의 뭐 지금 봐서는 지방선거 결과만 좋으면 그냥 추대 분위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런 게 지금 당의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진정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안 통하죠. 지금 보면 이번에 들어온 정말 개딸 지지받고 들어온 신친명들 보면 거의 이제 이성적으로 말 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문석이 통하겠어요. 김준영이가 통하겠어요. 지금 뭐 입만 열면 그냥 욕설 많은 이런 애를 통하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본인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걸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쪽이 이제 폭주로 하는 건 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이 여기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데 어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지막 절충안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엄청나게 양보한 겁니다. 이제까지 관례는 뭐냐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운영위원장이 1당이냐 2당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여당이 갖고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 이번에 민주당이 갖고 가고 법사위원장 2당인 국민의힘이 갖고 오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여당이 관례대로 막고 그랬어야 되는데 국회의장은 이미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장만 우리 쪽에 양보해 주면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 과방위원장은 지금 kbs mbc ebs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방송산법도 최우선순위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내주겠다 어찌 보면 관례 관례에서도 상당히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코판대가 그래도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국회에서 국회가 파행이 되고 일방처리가 되고 그런 건 가급적이면 피하자 이런 국회 또 전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그렇게 좀 절중앙을 내놓으면 최소 하루 정도는 고민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속마음은 또 개소리하네. 내일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까버릴 텐데 그래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쪼라도 하자. 뭐라도 있었든지 고민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어제는 그것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까버리더라고요. 이게 참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에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서로의 어떤 협상과 타협이 없어지고 그냥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이런 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타당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국회가 저러버리는데 아니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남은 수단이 거부권밖에 없는데 뭐 거부권 행사 왜 못하느냐 라는 데 대한 국민적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저 행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저는 합법성을 지금 던져주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100번이든 200번이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저런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 민주주의에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쌓여왔던 관습과든 전통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일방적으로 완전히 그냥 법안 올라가는데 이틀 걸린다. 이틀. 이제요. 법안 하나 만드는데 이틀씩밖에 안 걸린답니다. 마구 통과시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법안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안 막아주면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뭐 7개 그런 막 택단된 소리고요. 그냥 지들 다 가져가라고 하고요. 결국은 뭐냐. 이 민주당이 독식을 했잖아요. 독식이 독박으로 가게끔 만드는 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뭐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서 탕정협의 활성화하고 입법상은 아니지만 시행령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 문제도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법 개정 상황이지만 종부세율을 조정하는 건 시행령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거 다 해버리고요. 지난번에 생활정치 차원에서 마이크로한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해외 직구 그런 문제도 그랬죠. 그다음에 노령자의 운전면허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오히려 피부에 와닿냐 이런 거는 꼭 법 개정 입법이라는 것보다도 이 주변을 찾아보면요. 열심히 현미경을 키고 현미경을 들여다니고 찾아보면 정말 생활정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하나 둘씩 다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럼 지들이 나눠먹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